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요 바로 유전자 검사 DNA 검사 키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야 너 어디 동남아 쪽에서 왔니? 약간 너 좀 아랍 쪽에서 온 것 같은데 제가 피부도 까맣고 얼굴도 요목조목하게 생기다 보니까 막 이리저리 외국에서 왔냐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유튜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콘텐츠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랜덤 채팅 어플에서 제가 외국인인 척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저를 한국인으로 처음부터 받아들인다면 에이 한국인들 외국인 척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한두 번은 할 법도 한데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 사람 아니세요? 한국 사람이? 아 한국 사람 아니에요? 어... 태국?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 사람이고요 전부 다 외국인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라 유전자 검사를 해봐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키트를 한 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웹사이트 주소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설명서가 들어있고 고유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미국에 보낼 때 쓰는 그 봉투고 DNA 샘플을 담을 수 있는 지퍼백 채취용 면봉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고 어... 통이 들어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있어요 액티베이티드 유압키트 온라인 도너스 킵 디스토 자 그럼 지금부터 샘플을 채취를 해서 제이제이의 유전자는 어느 나라에 가장 가까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제이티비 구독 네즈 오케이 웰컴 제이제이 어 구글이랑 연동이 되나? 자 등록을 했으니까 다음 스텝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요 면봉을 갖다가 입안에 문질러서 채취를 하는 거예요 샘플을 채취하기 전에 담배를 펴서도 안되고 껌을 씹어서도 안되고 뭐 마셔도 안되고 먹어도 안됩니다 그냥 빈 상태에서 하라는 거예요 30초에서 60초 정도 문질러주면 된다고 합니다 한쪽 볼 안쪽에다가요 시작 오케이 50초 정도 제가 했고요 열어서 연봉을 안에다 놓고 이 까만 선 있잖아요 이 까만 선이 똑악하고 뽀개지나봐요 꽉 닫아서 하나 이렇게 보관을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것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시작 오케이 또각 제 침이 이렇게 한가득 묻은 이 샘플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잘 밀봉을 한 뒤에 미국으로 보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주전에 미국으로 보낸 입안에 긁어서 DNA조사를 위해서 채취를 해서 보낸 결과물이 이메일로 도착을 했습니다 마이헤리 페이지 DNA 리덜트4JJ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볼건데 제가 다른 유튜버분들이 사이트를 통해서 DNA검사를 하신걸 보니까 동아시아 쪽도 많이 나오시고 중국 쪽, 일본 쪽도 나오고 몽골 쪽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 JJ는 어떤 쪽이 많이 섞여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봅시다. 여기에 이제 결과가 있는 거죠. 너 어디 동남아 쪽에서 왔니? 저 한국 사람이고요. 결과 보기! 나니? 일본... 일본이 41.4%... 이 시국에? 이 시국에? 이 시국에? 킹 시국에? JJ의 DNA가 41.4%가 일본에 매치를 한... 뭐 제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그랬는데 지금 일본 DNA가 41.4%...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일본 DNA가 섞여 있어서 정말...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어쩐지 돈까스가 너무 맛있더라. 일본 DNA가 섞여가지고 내가 돈까스가 그렇게 맛있었나봐. 그 다음이 이제 동양인들에게 많이 나오는 몽골리안 28.5%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이랑 몽골리안 쪽이 이렇게 41.4% 28.5%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투 아덜스 해가지고 두 개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어떤지 한번 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아 이거 지도를 보니까 가장 진한 쪽이 이제 일본 쪽인 건데 그래서 재팬인데 야 잠깐만 이렇게 해서 키워서 보니까 이 지역이 한국이랑 일본이랑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쪽이라고 이 사이트 측에서 표기는 했는데 완전히 일본 쪽이라는 게 아니라 한국 및 일본인데 일본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 시국에? 표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일본 이쪽이 이쪽 지역의 DNA가 41.4%라는 거죠. 일본을 대표적으로 쓴 건지 뭔진 모르겠어요. 한국으로 써주세요. 네 한국으로.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코리아 재팬 한국 쪽이 가장 많은 겁니다. 와우! 아니 근데 이걸 왜 기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맞는데 외모의 생김새가 조금 이제 외국풍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쪽이 조금 이제 더 진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솔직하게 예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도 가끔 이제 조금 외국인스러운 느낌이 좀 나니까 그래서 요쪽이 더 세지 않을까 했는데 가장 근접한 쪽은 요쪽인 겁니다. 요기에 40%고 그 다음에 요기 몽골리안 요기가 30% 가까이 그리고 중국 쪽 이쪽이 묶여서 27.8% 스웨덴 핀란드 2.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인의 그 유전자도 조금은 이제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한국 코리아 재팬 요쪽이 가장 높다. 자 그리고 요기 보면은 DNA 매치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되게 곳곳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덴마크에 사시는 분도 저랑 DNA가 헤어드 DNA 0.4 그러니까 비슷한 DNA를 이만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에 사시는 분이 갖고 있고 0.3% 0.3% 스웨덴 미국 호주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뭐 크게 막 궁금했던 사항이 아니라 어쨌든 JJ의 DNA는 한국 일본 뭐 이쪽이 가장 강하다. 내가 한국인이 맞는 게 평택 임시 충전공 언수파 장난의 장순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인 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셨던 JJ의 DNA를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고 그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샘플들을 모아가지고 생긴 이 결론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근접하게 나오긴 했겠지만 뭐 완전하게 어 확실하고 막 100% 막 맞아떨어지고 뭐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통계적으로는 요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JJ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수 μια 이슈 모든ue ric builder Content .